세상의 수많은 일들과 하나님의 교계안의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공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불쌍하게 하시고, 공료를 불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가르쳐서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의 기도에 의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불쌍하게 계실 때 기적의 변출로 있으시옵소서. 모든 나라의 성도들의 기도세에 의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장님 주의 장중의 부자가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에 의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어지고 생불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선교사님들 선교지마다 많은 열매가 맺혀져 오시옵소서. 확장으로 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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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도 나를 가르쳐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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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